안녕하세요. 책을 잘 읽어주는 남자, 여반장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스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안경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현재 상태에 대해 호기심이 생길 경우 대부분의 그런 현재 상태에는 사회적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규칙과 체제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바꾸고 싶다는 용기를 얻게 된다. 미국에서 여성이 참전권을 얻기 전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역사학자 짐 베이커는 말한다. 참전권 운동이 탄력을 얻자 그런 관습, 종교적 가르침, 법이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베이커는 말한다. 성공의 두 얼굴 기존 규율의 순응하라는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 세상에 조그만 자취라도 남길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신동들이다. 이 천재들은 두 살의 글을 읽고 네 살의 바흐의 곡을 연주하고 여섯 살의 미적분을 터득하고 여덟 살의 일곱 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들과 같은 반 친구들은 질투심에 몸을 부르르 떤다. 그들의 부모는 복권에 당첨된 듯 기뻐한다. 그러나 T.S. 엘리엇이 한 말을 조금 변형시켜 말하자면 이 천재들의 생에는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미한 경우가 많다. 어릴 적에 천재 소리를 듣던 신동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드물다. 심리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 중에 어린 시절 특별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신동집단의 일생을 추적해본 결과 경제 사정이 비슷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지도 않았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된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지식은 뛰어나지만 세상 물정에는 밟지 못하다. 그들은 지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사회에서 재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성, 공감 능력, 실용적인 기술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 가운데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4분의 1도 안 된다. 대다수는 잘 적응한다. 그들이 단어철자 맞추기 대회에서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칵테일 파티에서도 사격선 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신동들은 재능이나 야망은 충분히 지녔지만 독창성을 발휘하는 법을 터득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만다. 그들이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고 과학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체스 챔피언이 되는 동안 비극이 발생한다. 열심히 연습하면 완벽해지기는 하지만 독창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신동들은 대개 모차르트 선율과 베토벤의 교양곡을 멋들어지게 연주하지만 독창적인 곡을 작곡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과학적 지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붙이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에 맞는 규칙을 만들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 게임의 정해진 규정을 따르기만 한다. 신동들은 신동들은 평생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었다. 교사의 총애를 받을 확률이 가장 적은 아이들이 가장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라는 연구 결과는 위설명을 뒷받침해준다. 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학생들과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의 목록을 만들게 하고 두 집단의 학생들을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규정을 만드는 이른바 비수능자들이었다. 교사들은 아주 창의적인 학생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말썽꾸러기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아이들은 대부분 체제에 수능하는 법을 터득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하게 된다. 작가 윌리엄 데레저위치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순한 양이 된다. 신동들은 어른이 되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자기 조직에서 지도자가 된다. 하지만 신동들 가운데 아주 국소수만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창의력을 발휘한다. 라고 심리학자 앨런 위너는 한탄한다. 그리고 그런 극소수 신동들은 기존 영역에서 무엇이든 힘들이지 않고 빨리 배우던 어린아이에서 영역 자체를 다시 규정하는 성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내야 한다고 위너는 말한다. 그런 도약에 성공하는 신동들은 드물다. 대부분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평범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통달하는 데 그치며 변화시키겠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신동들의 위험분산 포트폴리오는 균형이 깨져 있다. 그들은 어떤 영역에 몸담게 되는지 성공으로 가는 관행적인 방식을 따르는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장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 그들은 불합리한 법을 바꾸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을 위반한 고객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된다. 그들은 대수학을 학생들이 과연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수학강에 흥미를 갖게 할지 연구하는 교사가 된다.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는 못하고 다람쥐 체바퀴 돌듯 제자리에서 돌게 만든다. 강한 성취욕구는 신동들의 발목을 잡는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들 뒤에는 성취욕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남보다 뛰어나려는 굳은 결의가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도처에서 업적을 쌓는 동안 독창성을 발휘하는 일은 점점 더 특정한 소수의 몫으로 남는다. 성취욕구가 하늘을 찌르면 독창성은 밀려난다. 성취의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가면 나만의 독특한 무엇을 달성하기보다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택하고 싶어진다. 심리학자 토드 루바트와 로버트 스탄버그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일단 성취욕구가 중간단계쯤 충족되면 그때부터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창적인 일을 하기 주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과 변화의 주역들이 있다. 그들은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전통적으로 사회가 용인하는 업적을 달성하는데 골몰하여 독창적인 일을 추구하기를 주저했다. 그들은 확신을 갖고 저돌쪽으로 밀어붙였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애원과 강요와 설득 때문에 마지못해 나서게 되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난 듯이 보이지만 추종자들과 동료들이 떠받들어 마지못해 나섰다. 세상을 바꾼 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의 애원에 못 이겨 독창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민권운동은 여전히 꿈으로만 그쳤을지도 모르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은 텅텅 비어있을지 모른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며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